딱 오늘도 계속 여기 보자마자 느낌이 왔습니다 이제 비트 비트 지금 아주 중요한 라인인데 여기까지 일단 내려오면 안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도달하면 안됐었는데 일단 도달했구요 일단 1차적으로 안좋은 분위기는 맞습니다 안좋은 분위기가 맞는데 지금 여기 뚫리게 되면 그냥 눈 질끈 감고 아 또 좀 빠지겠구나 또 한 일주일정도 슬프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얘가 여기서 조종을 크게 받고 이쁘게 올리고 갈 자리였는데 실패했죠 여기 두번 한번 두번 찍고 여기 매물대에서 올라가려는 이 타이밍 때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리고 나서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죠 반등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살리고 올라갔어야 됐어요 이렇게 가면 상승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인데 이거에 대해서 실패하고 조종을 좀 세게 받았어요 조종을 세게 받고 그 다음 조종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 나와서 눌리고 여기서 갔으면 됐어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갔으면 되는데 여기서 못가고 지금 뭐가 나왔냐 여기까지 떨어졌죠 여기까지 떨어졌다는건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생각보다 들어온다라는거에요 지금 갈 자리에서 계속 못가주고 있어요 갈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랑 그리고 여기입니다 이 두개가 갈 자리인데 지금 갈 자리 두곳에서 못가고 지금 계속 죽상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까지 이 밑에 있는 이 매물대까지 뚫리게 되면 한 일주일정도 한 5일에서 일주일정도는 좀 암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트시안이 그렇구요 여기서 횡보칠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여기서 횡보친다는건 진짜 좀 개미들 많이 털려요 여기서는 여기는 하방도 그리고 상방도 그리는 그 중간지점입니다 그 중간지점 가장 애매한 부분 살리기도 죽이기도 이 두개가 가능한 그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개미들 많이 손절 나갈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절이 많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비트가 갈 수 있는 환경이 높아요 개미들이 많이 내리는 만큼 세렐대는 올리기 쉬우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결국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